일단은 저희가 방송용으로 멘트를 할테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, 잘 들어주세요 비방경 멘트 한 번 하세요 큰일 아니냐고요 네, 큰일 아니냐고요 네, 그럼 저희 정말 방송용으로 가볼까요? 푸드님 네 오, 추워마 후다! 잘생겼다 네 네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M.SUPER 콘서트 환상적인 화문이었습니다 어반작각할 때까지 함께했는데요 이어지는 스테이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섹시한 오프스 레이디 선니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씨 요즘 보니까 아직도 학교 다니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학생이 섹시한 오프스 레이디를 넘으시면 안되죠 제가 진짜 가족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아, 그런게 어딨습니까 학생들도 오프스 레이디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냥 곁을 비비비비빈 돌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강남씨의 워너비 썬웨일의 먼데이블루스에 이어서요 메이드윈의 가족같은 JCC의 빙빙빙 차례로 만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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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